사연이 우리 마흔대서도 솔로면 결혼할래? 이렇게 남자사람 친구가 술마시고 뜬금없이 뱉은 말이었잖아요. 요즘 친하게 지내는 여자사람 친구 있으신가요? 그거는 뭐 근데 우리 럽디께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. 네 그렇잖아요. 제 일터에 사실 여자사람 친구라고 하면 제가 컨텐츠 만들 때 뭔가 우리 럽디도 아시는 분들 다 그렇게 그분들 빼고는 없습니다. 그렇게 되죠.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 저희가 결혼을 발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죠. 깔끔합니다. 연애할 때는 꽤 많으셨잖아요. 여자사람 친구는 꽤 있었죠. 저는 뭐 남자사람 친구도 많고 여자사람 친구도 많았죠. 비율이 여자가 더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1부부터 또 시작하면 또 이 사람이 아 예예예 그 혹시 남녀 사이의 친구는 있다 없다? 아 남녀 사이의 친구가 있어요. 왜냐하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마음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이성이잖아요. 한 사람은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한 사람이 선을 지키잖아요. 그러면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근데 만에 하나 이제 둘 다 관심이 있고 둘 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귀게 되는 거고 둘 다 그냥 친구로서 지낸다. 근데 특히나 남자는 여성분에게 조금 관심 있는 경우에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이. 그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? 네 있어요. 남자사람 친구로. 네 있죠. 사람 친구로 지낼 수 있죠. 저는 없다 쪽이긴 한데 저는 워낙 뭐 남자사람 친구가 없다 보니까. 아 그리고 또 워낙 단호박이시고. 저요? 예예 그러시잖아요. 제가 또 알죠. 어 맞다. 있다 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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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있다? 네 있어요. 아까 통화했어요. 저 대학 동기 중에 최진호라고 그 친구는 완전 친구예요. 그래요. 그렇게 지낼 수 있죠. 네 그럼요. 자 그럼 사연 얘기를 좀 더 해보죠. 네네. 이게 정말 좋아하는 것 같나요? 이 남자사람 친구들이. 이거 지금 조금 떠본 거예요. 그러니까. 진짜 떠본 거예요? 네 떠본 건데 남자가 호감이 없진 않아요. 호감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사실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굉장히 막 야 무슨 말도 안 돼 막 때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딱 떠보고 어 안되겠다. 아 내가 무슨 그런 소리를 했니?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. 사실은 마음이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제가 굉장히 가볍게 읽었지만 이거 가볍게 안 읽었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포함돼서 자기의 마음을 포함돼서 말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근데 제 기억이 지금 뭔가 혼선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겪은 건지 아니면 친구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아 본인이요? 전 남자사람 친구가 기억이 안 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친구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마흔 돼서 솔로면 그냥 결혼하자.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마흔이 넘었거든요. 네. 근데 안 하더라고요. 아 이거 그냥 뭐. 아니 뭐예요 그게. 그래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닌가. 아 그냥 한 게 아닌가. 네. 좋아해서 쓸 김에 이렇게 얘기한 게 고백한 게 아니라. 뭐 보험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. 그냥 너무 외롭다 보니까. 그리고 우리 처지가 너무 조금 안 돼 보이니까. 그날 따라 괜히 에이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결혼을 합시다. 약간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. 저는 약간 2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. 저는 1번으로 생각을 합니다만. 그럼 사연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만나볼게요. 좋습니다. 우리 김지연님께서.